ㄷㄷ 여기있다 불기절 라스트 여깄네 간다 수류탄 어딨냐? 아! 누워야 저기요 저기요 아!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킬 들어가고 킬 대신 날아진 거 보이죠? 진짜 이거 다 눈재인님 때문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안 되겠네 저 때문에 뭐? 뭐 쟤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눈재인님 때문에 킬 대신 높아졌다고요? 아니 제가 뭐 안녕 그렇죠 저런 같지 않아요? 제가 뛰어나게 보자 그 사이에 뻥뻔해지셨네요 저 뛰어나게 보자를 해드리니까 되겠다 자 여러분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자 이거 5초동안 바라보세요 눈재인님 일로와요 개엄만히 떨어졌다고? 근데 왜 안 보이지? 어느 쪽으로 떨어졌어? 어 저거 사람 발견 어... 내가 핀 찍는 곳 파란색 쪽 어 2층에서 발견했습니다 핑 찍는 곳 어 저 파란색 핑 지킨 곳 파핑 파핑 너무 먼데? 나 총생김 어 뛰어내렸습니다 파란핑 오케이 삼뚜기입니다 일로온다 한명 더 발견 그리고 나도 한명 더 발견 없음 어메 많기도 하다 그거 조심해야됨 이제 여기 한명 노란핑 한명 오케이 나옴 뚝띠말라오 노란핑 한명 톰이 건들고 있다 이동 이동 나 가까이 붙음 나 떡배라서 가까이 붙음 노란핑으로 붙음 노란핑 안에 한명 그리고 그 근처에 두명 추가 저기 라인에 한바티 다 있는거 같음 파티용 어 저기 한명 더 간다 한명 더 간다 오케이 체크 저희쪽 저희 같은데요 저는 안틀었어요 그러면 거기 한명 있고 여기 세명 있나보네 두명 건넌다 쏠게요 오 우지 잘 쏜다 오 앞에 바로 건너편 우리 바로 어 나는 바로 건너편에 체크 블루님이 어머 해주실 수 있음 담벼락에 두명부터 있음 예예예예 그쪽 두명부터 있음 한명 더 한명 더 거기 한명 더 있음 왔다 내 앞에 개피 굿샷 오케이 한명 뛴다 블루님 쪽으로 어어 확인 저 파란색 파란색 팽이쪽 건넌다 건넌다 다운 바로 사 그중에 저 저 거리를 떡배로 맞췄네 내가 그러면 뭐야 그 한명은 어딨 거잉 그 얘 3뚱 남은 차고 누가 파면 안거잉 거긴 제가 아는데 그럼 다른 파 다른 그 다른 팀이 있는가 본데 차고 쪽 우리 턴 사람 아무도 없음 차고 차고 뭐 차고 차고 안타 차고집이 털려 있었음 저도 안 털어. 아, 거기 차고집이요? 거기 제가 털어. 아아아아니. 눈 쓰으으으으앙이 쓰이. 난 몰랐죠. 그 차고집 말 안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제가 털어. 근데 저 더 봤는데, 파티. 난 몇 명 떨었는지 모르고. 나 한 명, 한 명 떨어진 건 있었어. 따로. 그 아까 시체에 3쪽 하나 남은 거 누가 먹었죠? 저거 먹었어요. 안 할게, 안 할게. 아, 근데 나 분명히 M16.4로 갈겼거든? 근데 마이크로지 안에 졌어. 아, 근데. 지옥이다. 아, 이거 너무 찰지다. 그 아이언 사이트로 미니 14 쏘니까 진짜 M1 개런드 쏘는 느낌이야. 약간 찰져. 그, 그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 약간 가늠자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음, 약간 그런 기난디. 텅텅텅텅. 텅텅텅텅. 여기 붓수수. 쓰실 분? 안 씁니다. 어깨. 붓수수를 거른다고요? 톰이 건습니다. 뭔 입이죠? 프라이스, 소프. 막 그럴 때가 좋았는데. 아, 와, 소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비누. 아, 비누. 프라이스 레위. 유리. 보던쓰리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나는게 유리 그 뭐야 권총으로 이렇게 딱 끝나면서 그 권총 주고 그 뭐지 다리에서 그 탁 탁 그 스나미션도 재밌고 그 뚝배기 딸라고 해도 뚝배기를 딸 수 없는 스나미션 무조건 팔만 날아봐 맞아 스나미션 그 헬기 주시키는거 저격 주술이 있어 너무나 재밌어 아팠치 여러분들에게 콜올드티 이번 신작 브랜디드가 들어왔다 자 오오오 사람있다 삼백삼백스매 길 건너었다 왼쪽으로 그래 그래 갑자기 저 새끼 뭐야 내 쪽으로 왔어 파란집 앞에 파란집 앞에 파란집에 붙음 어 뒤로돈다 돈다 글로돈다 블루닝 그쪽으로 돌아요 여기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여기 죽였어요 기절이 기절 한명은 뭐야 걔 아니야? 파란집이 얘 아니야? 아님 다른 애임 걔 그 옷 아님 집안에 있나? 그 옷 아님 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뭐지? 한명씨 저 또 어디있습니까? 삼뚝 아니었음? 삼뚝이었었는데 아까 그 건너에 일뚝인가 삼뚝인가 얘 줄문이 있고 있었어? 잠깐만 첫번째 내가 봤던 애 줄문이 있고 있었어? 나 첫번째 봤던 애 줄문이 안있고 있었던거 같은데 잘 봐 잘 봐 기절이 여기서 왔는데 근데 만일에 근데 그냥 기절했음 아님 그냥 죽음?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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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그럼 있을거 같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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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뭐시 앵글 선잡이 찾습니다 앵글 다시야 있는데 그냥 빨리 이동해버리죠 여기 불안한데 여기 불안하다 근처에 튀어나올거 같은데 이동할 데가 없긴한다 여기 안전적 중앙이라서 앵글 드림? 응 그러면 스나 앞에 다는거하고 스나 탄창 좀 주세요 스나 탄창? 762? 음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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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762는 좀 줄 수 있어 탄창을 주세요 탄창 탄 말고 탄창? 아 탄창은 제가 어디 없음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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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쉘 그냥 쭉 달립시다 일단은 일단 여길 빠져나가요 탄창 한 명 타세요 한 타는 것 보다는 낫겠지 고그러용 하나 삐 에 삼 토 바이가 앞장서서 저기 인제 엄지 봐주면 우리 세명이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네 올라가시면 못하네 다시야 저기요 제가 느려가지고 먼저 보내주신거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딱 맞춘거지 이게 앞에 가진 사람이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고 있었잖아 우리 세면 죽으면 어떡해 그치 없는거 같은데 일단은 문 안열려있어요 문 안열려있어 하나도 안열려있어 다 닫혀있어 으아 피 안자랬거든 마음 아파 아 나 미니 14 쓰기 싫은데 미니 14를 쓰면 안좋은점이 있어 미니 14를 쓰고 딴총을 쓰면 탄소기 적응이 안돼 안돼 안다 미니 14 자체가 싫은건 아닌데 미니 14를 쓰면 탄소기 앰프 쓰실뿐 써요 선착순 한명 어가 너무 탄소기 빠르다보니까 이거 쓰다가 딴거 쓰면 적응이 안돼 선수들은 24를 많이 쓰죠 FPS 선수들은 24를 많이 써요 우리같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할거면은 27도 나쁘지 않지 FHD는 아 뭐야 24H는 QHD 모델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역을 144에 27인치 모델도 별로 없는거 사실 어후 QHD 모델은 24인치가 어 파워갑시다 전 잼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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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QHD 모델이 불안한 톰슨 아 너지 그걸 지켜보는 척 차가 뒤집혔어 차가 뒤집혔어 이거 실화냐 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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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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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자 나 안쓴 나 루닝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뭐야 다다님 연단이 쓰실거에요 안돼 안돼 아니 형님 이건 전세 넘기시죠 내가 그러자라 아까 이거단 말이다 그럼 한번은 저한테 주셔야죠 아 그래 그렇기도 하다 나 그냥 쓰시죠 나 7탄이 얼마 없어 엠포 버리시고 가시죠 여기 야 여기 스카 가져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에 etc 아 누가 뭔데? 할나 더 떨구지 않을까? 하나만 더 떨궈주시옵소서 옐닷! 옐닷! 옐닷 하면서 떨궈주세요! 버려 gewesen! 저거 잡아야 내가 타고간다! 아니 저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간데 왜 내려나 죽여버려야지 뒤에 차 한 대! 유해진 한 대 더! 한 대 뒤에 오토바이 안되더 어 타야돼 어 잡아야돼 어 잡아야돼 버기 안되더 버기 안되더 두파티 같음 내놔 나 타고가야돼 사람 섰다 서서 걸어간다 제 목소리 두번 들리나구요? 예아 제 남자는 깡 아니겠음 산에 올라간다 애니방향 두번 들려? 해우서 해우서 뒤에 이하여서? 여기? 어 4배율있다 드실 분? 저 여기여기 저기 보여요 지금 해우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60 빨간집으로 오케이 체크 해우서 뒤에 유에이지한대 아 저 누워있는거 아니야? 뒤 뒤 확인하고 올게요 저 죽은거 아니야? 맞았어 와 이거 너무 흔들린다 제가 제대로 맞춰왔는데 어? 345 총소리 빨간집 뒤에 빨간집 맨 오른쪽 빨간집으로 옮겼어요 근처는 근처는 아닌거 같애 이만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다 싸우는거 같은데 싸우지 애들 다른애들하고 이들이 싸울데가 아닐텐데 초밥집 2층에 올라가서 쏘면 딱 좋을 듯 네 여긴 그렇다고 4명이 다 초밥집 올라오면 어쩌다 하는거야? 안되죠 다른 방향도 봐야지 저 또 초밥 좋아하는걸요? 그럼 내나가야겠네 위쪽 산위에 산위에 사람 발견 어이씨 잘 봤어 엔니 30 위에 사람 있었어요 어 체크 체크 두명 두명 와 미니 집사 극혐이다 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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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우리..우리 밑에서 안보여요 일단 진짜 한발 신중하게 쏴야된다 한명 조짐 한명 더 있음 이제 집쪽 애드 나올텐데 집쪽 소리가 아닌데? 집보다 좀더 멀리서 쏘는거 같은데 집보다 좀더 멀리서 쏘는거 같은데? 아까부터 내른나 나도 아까 레몬 소리가 조금 한번씩 더 올리긴 했었는데 지금 괜찮네 나는 하나 개피 한대만 더 어디? 돌 뒤에 아 쟤 아 쟤 기준하게 잘 돌지 쟤네 산위에서 왔는다 쟤네 산위에서 왔는다 라스트 하나 피는 줄 하나 저기장 자기장 봐 다음 자기장 아싸 게이드라아 버기버기버기버기 다운 누운거 기절 라스트 하나 다운 다운 끝 끝 끝 나 여기 오탕 없다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보급받고 가 762 있는 사람 아 여기 쏘는데 아까 쏘는데 계속 있음 다른 파티 있어요 아직 산위 파티 산위는 여기 사람 맞아 왠다님 총알 맞네 어 산위로 올라간다 자기장 끼고 어 어느정도 어느정도 보급받을 드림 나한테 와 날려올다 산위 왜이렇게 엄청 튀는거 같애 이 집사 자기장 끼고 있어요 저거 시체인가? 산위 한 명 더 있음 자기장 끼고 지금 저거 그거 아닙니까 아까 벅에 벅에 쏘서 죽는 어기가 주르르륵 굴러내려오네 다잡았어요 그리고 저기 다잡았어요 아까 쏘던데 기절하고 있잖아 산위에 연단지 보여요 애니방향 애니방향에 보이고 우리 왼쪽 어 345쪽의 총소리 어 나도 나도 보여 나무 뒤에 손반네 근데 330 돌 뒤에 개피 한 대 330 돌 뒤에 개피 평지에 있는 돌 큰 돌 그 뒤에 개피 아 나 진짜 탄 별로 없네 300 방향 300 방향 300 방향 뛰어온다 좆! 뒤져라 하나 기절 아 저기 있구나 하나 하나 나오면 하나 뛰는다 뛰는다 쟤다 자기장 맞게 끝 끝 끝 끝 나 탄이 없어 탄 좀 먹고 저걸? 저 저 저 자기장 아닌데 저걸? 괜찮네 구구상자 하나 있어 이제 산 위에 있나 이제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자기장 개꼴인데.. 자 내려오지 않을까.. 들어와! 들어와! 개아파! 들어와 고객순 죽어! 총 한 대 맞고 쓰러지면 큰일난다 저거 총알 여섯 발 남음 근데 칠탄밖에 없어 저시지.. 어 산에서 내려온다 75 한 세면? 칠탄 좀 챙겨주세요 자기장 아님 우리 나무 때문에 안보인다 내려온다 어 확인 발견 나도 발견 오른쪽으로 돌 뒤 하얀색 돌 뒤 파맥 나무 뒤 아 오탄좀 빵발임 에? 이리와 뭔 놈의 총알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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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알 날아와 먹을거 필요할지? 아껴어 나도 지금 얼마 없어 산이 내려와요 75분 쟤 말고 또 있어야 되잖아 한 세명 있어요 엄청 많이 돌 뒤에는 돌 뒤에는 나무 뒤에 하면 붙어있는데 쟤네 싸운다 싸운다 위에들이랑 싸우네 오른쪽 노란색 노란색 옷 킬 라스트 둘 툴 내려온다 내려온다 다운 나이스 아 나 너무 시기 끝났잖아 여킬 나 6킬 나 양념만 했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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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